자식이 내게 주는 의미 1.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나이에 사실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2.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온과 서러움과 육체적 피곤이 밀려오지만 정작 날 정신적으로 키우는 건 아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려고 3.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4. 시간의 중요성과 소중함 5.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려고 5. 수많은 정보와 연륜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진리임을 알려 주려고 6. 타인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 말하지 못해도 도와줄 수 있는 연습을 하느라 7. 나 아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느라 8.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웃음,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9. 한 인간과 과정이 튼튼하고 강해지라고 10. 하루는 늘 똑같은 하루가 아님을 가르쳐 주려고 10. 무사하고 평범해서 감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10. 내 단점을 아이가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깨닫고 고치라고 13. 진짜 내 꿈을 발견하게 해 주려고 14.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사랑받고 배우고 있음을 나는 오늘도 깨우친다 나에게 온 스승들을 더욱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자 15. 나머지카드의 부분에 방문해 볼두는 모든 상품을 피우고 있습니다.